마이콜 이시인 사이버 초점책을 좋아하나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 좀 안돼? 나 좀 안돼 이자 ㅎㅎㅎㅎ 하하 나 좋다 나야 또 잡는다 또 잡아 이자 또 잡아 뭐라고? 아 무서워 빵이 너무 커서 너무 무겁다 아 이거 무거워 이게 뭔지 아세요? 와 진짜 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 친구 저트라는 친구가 사다줬어요 요렇게 대왕 크루아상집이 새로 생겼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마침 먹으러 간다길래 제가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했더니 찾아줬어요 글쎄 얼마나 큰지 감도 안 오죠 냠냠 맛있겠어 냠냠 맛있겠어 잘 먹었고 치우는 건 누가 치울래 먹은 건 나고 치우는 건 누가 치울래 뭐 이진이가 치우리? 손모가 이진이가 치워야지 간단하게 잘 먹었네 간단하게 크루아상 하나 잘 먹었네 한국인에 간단하게 인당 한 개씩 먹었지 뭐 두 개니까 아 그래? 이거 크루아상 어떻게 불리는데? 크루아상 두 개 먹었네 일단 크루아상 두 개 먹었네 일단 이제 편집하러 가볼게 오빠 정리해 이제 편집하러 가볼게 먹기 잘했다 이진이 아겠다 그치? 응 이진아 밤에 통잠자는 건 좋지만 낮에 통잠 잘 필요는 없어 나 지금 밥 먹은 지 6시간 지났어 할 수 있지 뭘 그러세요 밥 먹은 지 6시간 지났다고 낮인데 아유 참 그럴 수 있지 아유 날씨 해가 중천에 떴네 아유 뒤지게 좀 펴야겠다 날씨가 아유 귀찮게 난 안 깨웠어 난 커튼을 친 거였군요 아유 귀찮게 이진이를 응? 제가 지금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진이는 어두우면 자요 보세요 이제 깼어 이제 깼어 이제 깼어 봤어 우리 아 해가 중천이다 기시개좀 펴야겠다 우리 닮아서 잠이 아는가 봐 왜 우리랑 그래? 오빠 별명 잘못 먹었잖아 이거 언제? 이건데 세게 안녕하세요 졸려? 설마 졸려? 너 살짝 숱싱이면 졸린 것 같아. 너 숱구시간 연습으로 잤어 걸리네. 머리카락이 어쩜 이렇게 귀엽나? 졸린니? 너 큰일 났다. 이진아, 밤에 안 자려고? 머리카락 귀여워. 머리카락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삼각대 왜 맨날 없어져? 지금 몇 개째 뜯는 거야. 맨날 붙어져. 어디 있었어? 맨날 뻔한 자리에도 있고. 놀라운 거 뭔지 알아? 이거 똑같은 거 두 개가 이 집안 어딘가에 숨어져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안 놀라운 거. 잠깐만... 촬영 어떻게 하실? 가능하실? 아 이진아 엄마 오늘 같이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점심 먹었으면 야앗 같이 쓰렸다.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제가 먼저 촬영 얼른 끝내고 바통 터치할게요. 으응, 힘들게 해줘. 네. 네. 이진아. 이진이가 아빠 밥 못 먹게냈어? 아니 나도 같이 먹고 싶은데 맨날 엄마 밥만 먹으니까. 그렇지만 넌 매워 이거 먹으면. 이진이 아빠, 오빠 먹는 거 구경 안 나. 오빠가 후루룩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원래는 옛날에 카메라 이렇게 켜놓으면 제가 제 얼굴을 못 잖아요? 지금 제가 이진이 얼굴만 봐요. 직접 보시면 되잖아요. 귀여워. 이진이가 지금 2개월 차가 되면서 빨간색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닭발을 이렇게 본데? 오빠가 닭발 찍으니까 이렇게 봤어 방금. 엄마? 엄마? 그냥 누워서 이제 타이밍 오브의 보기가 싫은가봐. 그치? 2개월 진난 아기들은 심심해서 온다고 그랬어 맨날. 이진이 또 졸린 거 같대. 이진이 졸릴 때 했지 또. 하루 종일 졸려? 왜 갑자기 귀여움 어필해? 이진이 갑자기 왜 귀여움 어필해? 나도 지금2 hospitals 조금1нойına ân 요관분 말 sok 아직 칭송오일 feat 매국 신청하자 이진이 이마를 만진다니 ис호를 만진다니 이마 만진他是 싫어해. 졸리다 졸리다aste 흑어 아기 저자리 딱 붙니? 우리 이진이? 이진이 오늘 목욕 컨디션 좋아요 이진이 신났어요 이게 진짜 졸리기 전에 시키는 게 맞았나 보다 안 졸릴 때 시키니까 샤워해서 기분도 보송하고 좋지 왜 이렇게 귀엽게 바닥에? 그렇다 오늘 순한 맛이야 귀여운 맛 왜 이렇게 예뻐 이진이 짜증내기 전에 그만하세요 가자 방어둠 방 가서 차로 가자 귀여워 진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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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기 말래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언제?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언제 그랬어 오빠 우리가 출산 전날 딱 이 구도를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고요한 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래 이랬거든 응 되게 고요한데? 이제 진짜 마저 오겠어 뭐야 아니야 이진이는 착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요 밤샵 랩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응 응 일단 두피만 말려주고요, 제가 잘 쓰는 방법 아시죠? 두피만 말려주고 찬바람으로 두피를 다시 차갑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두피의 열기가 식어야 머리가 탈모가 예방되거든요. 보통 산후 탈모가 오면 100일쯤부터 산후 탈모가 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중학교 때 무리한 다리어 탈을 하다가 머리가 정수기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머리 말리는 걸 좀 신경을 쓰는데 일단 씻고 나오자마자 두피부터 말려요. 그 다음 두피를 말리고, 그 다음 재빠르게 찬바람으로 두피를 식혀주기. 그 다음부터 머리숱이 다시 만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저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말리는 거 진짜 귀찮아하잖아요. 머리를 딱 여기까지만 말리고 여기 젖은 거는 그냥 내비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머리 다 말리기 귀찮아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 쉐이코이라고 해서. 근데 요즘에는 다 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진이를 갑자기 안아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축축한 이것들이 이진이한테 닿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머리를 뽀송하게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요즘 이 축축한 머리를 담당해주는 드라이기가 바로 이 오아 슈퍼 웬디 드라이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요. 좀 우리가 아는 드라이기랑 완전 다르게 생겼죠?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 이게 온도 조절, 이게 바람 조절인데요. 둘 다 3단계씩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뜨거운 바람을 먼저 하고 찬바람을 두피 확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찬바람이 특히 미지근한 게 아니라 시원해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빨리 마르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게 진짜 바람이 강력하대요. 태품보다 강력한 바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금방 마르는 느낌이에요. 도님은 머리가 심지어 짧잖아요. 도님은 진짜 금방 더 마르더라고요. 도님 먼저 씻고 나오면 슥 하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금 머리 좀 길렀는데도 어떻게 빨리 마르나요? 맞아요. 도님 머리 좀 길렀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는 그게 진짜 좋아요. 가벼워요. 가벼운 게 최고 좋아요. 이게 정말 고성능 드라이기잖아요. 근데 또 진짜 가볍고. 제가 요즘에 저희가 육아하면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라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아플 수 있는데 이거는 가벼워서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가격. 가격이 고성능 드라이기에 비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거 하고 바람 세기랑 가벼운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완전 추천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요즘에 실제로 잘 쓰고 있고 여기 바람이 3단계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너무 세서 저는 사실 진짜 1단계로 써요. 아까도 1단계로 썼거든요. 보세요. 1단계로도 충분해. 나 3단계가 좋더라. 난 3단계가 좋아? 씩 발라가지고? 아니 그 물기를 쫙 날려주는 그 느낌이요. 완전 빡스게 퍼고 이렇게? 어. 바람으로. 그 말리는 느낌 말고 물기 자체를 날리는 느낌이잖아. 응. 맞어. 고개도.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즐이 하나. 또 이 노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헤어 이런 것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조금 부드러운 바람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껴서가지고 슈룩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이 트리트먼트 노즐이에요. 이거 지금 바꿔볼까요? 이거를 하면은 머리를 말리면서 트리트먼트까지 할 수 있죠. 저 또 귀차니즘이 심하잖아요. 트리트먼트 못 하거든요. 빨리 샴푸하고 빨리 나오기 바쁘지? 트리트먼트 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노즐만 끼우면은 트리트먼트가 머리 말리면서 동시에 된대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나처럼 귀차니즘이 심한 분인가? 우리가 약간 진짜 그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매끄러운 느낌이다. 오 대박. 만져볼래? 트리트먼트 노즐을 한 거거든? 오와! 오와! 오! 오 여기 살짝 엉켜있었거든 방금? 오! 이거 한 번에 풀렸어. 진짜 좋다. 나처럼 트리트먼트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진짜 좋겠다. 오! 나 트리트먼트 한 건데? 난 왜 개털이야? 오오! 오 이거 짱이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담겨요? 나 안 믿었는데. 오요? 저는 사실 지금 이진이가 퇴근한 지 100일쯤 됐고 산후 탈모가 100일 정도쯤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머리가 한 번 빠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 탈모에 진짜 예민해요. 근데 내가 그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그때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어. 남자애들이 놀렸어? 엄청 놀렸어. 나도 대머리 덕수리라고 했어. 아이디어가 좋네. 그때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머리가 오빠도 얼마나 속상했는데.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몸무게가 일주일 만에 5kg을 뺐었어. 65에서 60kg. 아이고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머리 빠지지. 그치. 하루에 밥만큼 먹었어요. 하루에 먹은 밥이 이만큼이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도 되게 속상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버릇이 들인거죠. 드라이기로 두피를 말리고 그 다음 무조건 두피 식혀주기. 그거를 제가 15살때부터 들인 버릇이니까 15년 넘게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근데 그거 진짜 도움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하세요. 제가 지금 산후 탈모가 안 왔잖아요. 안 왔어 아직. 전혀 빠질 기미가 없어요. 잘 들어요. 메모하세요. 이거는 산후 탈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드려야 돼요. 머리를 감아요. 두피를 무조건 말려 두피를 바로 말려야 돼요. 왜냐면 두피가 젖어있으면 머리 두피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머리가 빠지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두피에 열이 들어가잖아요. 열이 들어가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찬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 찬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줘야 돼요. 이 두피를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뭐 말리고 싶으신 분들은 말리셔도 되고 안 말리고 싶으신 분들은 안 말리셔도 되는데 저처럼 안 말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긴 할까요? 고등학교 때 말리는 거 귀찮아 해가지고 그때도 두피만 말리고 여기는 안 말려서 겨울에는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열어서 똑하면 부러졌다. 나 때는 그렇게 학교 다녔어. 와 근데 진짜 머리끼리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저 이 트리트먼트 노즐 되게 애용할 것 같은데요. 가벼운 것도 맘에 들고 너무 좋네. 여러분 제가 또 그냥 오지 않았죠. 우리 노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제품 증정부터 20% 무려 20% 할인 이벤트까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밑에 자막과 더보기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철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편해요. 약간 이게 조그만 게 예쁘지 않아요? 조그마해가지고 약간 자리 차지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난 길쭉하게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냥 딱 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꼭 고데기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편리해. 찰랑거림이 안 담기네 안 담겨. 자 다들 메모하시고 기억하세요. 두피는 꼭 말리기. 바로 두피라도 꼭 말려야 돼요. 두 번째 메모 찬바람으로 꼭 마무리하기. 아 기분 좋아. 제가 언제까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FT마땡이. 아프리카가 끊어올. 아프리카가 끊어올. 아프리카는 밑에 있는 점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두피에 적게 세워졌어요. 아프리카는 새벽에 전단하게 해놔요. 아이고 추워 우리 이진이 추워 아이고 눈물이 찡찡 나 왜 그래 찾아줄게 아 저 환기를 몇 번을 시켜 우리 이진이를 도대체 해 아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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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필 왜 이뻐 하하하하 왜 이렇게 이쁘게 있어 뭐 참을 왜 이렇게 귀엽어 엄마 할바자 이진이 맨날 엄마 얼굴이 못생겨져 내 표정관리를 한 입 쓰고 써야 되는데 엄마 넌 할멸쭉하게 웃잖아 화장 잘 됐네 오! 잘됐다 흥냄시부터 잘 됐네 숨을 많이 놓은 루마시아 쓰레기도 버려야 되는 현실적인 거 이 넓은 신발건들이 찍어야 돼? 쓰레기도 버려야 돼 오케이고? 이거? 자기 먼저 오고 난 뭐 캐리어 차키 챙겼어? 네 이사가네 이사가 아 피난가봐 피난가네 피난가 다 취했지? 닫아보자 유물체가 너무 크다니까 아 이것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응 아름다운 이동 딸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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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가 뭘 오매불망 이렇게 보는 거냐면요 이 불빛을 이 불빛을 맨날 오매불망 오매불망 귀여워라 아이고 이진이 신났네 여기가 빛이 자연광이 더 좋네 이진이가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어딜까? 짠 뭐야? 이진이가 어딜까? 할머니가 이진이 선물 떠졌나보다 여기가 어딜까? 어딜까? 왜? 왜? 뭘까? 이거 뭐야? 할머니가 이진이 선물 사줬다 박스는 꼭 선영이 선물 같다 아니 뭐야? 겨울옷 이거 우주복이다 외투인가? 우리 이런거 없는데 두꺼운걸 살려다가 두꺼우면 엄마가 더 불편하대 너무 좋다 이거 나 마침 살려그래 외출복으로 딱이다 이진이 이거 보내? 이진이 이거 보내? 감동 먹었어 입혀줘요 입은 척했어 입은 척했어? 입은 척했어 30분이라도 자는게 잘하거든 오자마자 뭘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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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한 1,2분만 달래주다가 조금 진정될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밥 해가지고 밥 먹이면 돼 만약에 똥을 쌀 수 있거든 아직 안 싸서 똥 싸면 또 갈아주면 되고 1차 울어 심심하거나 졸리거나 둘 중에 하나 또 안고 돌아다녀 심심했으면 그게 운이 끄쳐질거야 내가 졸리면 안 끄쳐질거거든 그러면 그때 졸리다그러면 안아주고 재우면 돼 졸리다그러면 안아주고 재우면 돼 졸리다그러면 제가 얘기해? 희연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이 빛이잖아요 불빛이 반사되잖아요 졸리면 갑자기 사라져요 동공이 풀려 그리고 저게 오준이 살수있거든 손수건은 내가 여기다 꺼내놨고 저기라도 꺼내놨어 분유를 평소에 먹는건 많이 많거든요 가묵이 많고 재울 때는 어둡게 하고 툭짜라면 조금 밝게 해 4시에 아저씨는 들어올테니까 밥 한 번 먹을거야 그 사이에 그냥 밥 한 번 먹고 똥 한번 짜고 우리 우리 갈게 아 괜찮 모르는거 있음 전화하고 이진아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어 빨리 나가 백만 년 만에 가봅니다 백화점 여러분 둘이 우리 손잡았어요 우리 사귀어요 엄마만에 잡는거야 실산하고 처음잡아 우리 빼빼로 먹을까 어제 빼빼로데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나도 되는거야? 빨리 오고래 이진이 보고싶다 대박이에요 범계역이에요 진짜 몇년만에 오는거 같아 이 옆골목으로 가보자 여기는 저희가 연애할때부터 좋아하던 삼겹삼 삼겹삼 맛이 과연 똑같은가 맛을 보겠습니다 그대로인가요? 네 꽃상추 음 되게 그 맛이지 아 너무 맛있다 남 같아서는 이거 500g 600g 1.2kg 먹을 수 있는 맛 아니 까쁘니 먹지 저희가 좋아하는 일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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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ise 당 타이틀 마 ήταν 잘 맞았다 Book excaright 해냉 비번 어디한겠지 Kry picks 너무 잘 나왔다 얼굴 이길꺼같아 여기 judah omp ответ 법 achusetts 무슨 크림 포엠카페페 구체적이다 인간적으로 뺏뺏 한 끼씩은 너무 야망하다 난 팝콘도 먹었었는데 오늘 만약에 했는데 성공적이면 자주 오자 그냥 여기도 있다올까? 이래서 친정집이나 치택이 없는데 원래 그렇지 우리의 시간이 흙이니까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있구나 이진이가 잘 있나 엄마 아빠가 날 잘 듣고 있나 엄마 아빠가 이진이 누지 안 보나 근데 이게 처음이라 그렇지 갑자기 급해지면 그게 오히려 좋지 근데 이게 처음이라 그렇지 갑자기 급해지면 그게 오히려 좋지 고기 고기 고기맛이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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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덮었어, 아저씨 덮었어, 분위기 덮었어, 저녁끼리만 이렇게 해줘서 제가 갑자기 너무 재밌게 저 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저희 인생 고기풀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원래는 결정적인데 그냥 한 번 가볼까? 이건 삼겹살 맛있는데 이 목걸이 진짜 맛있어요 다녀를 사시는 분들 꼭 와보세요 이 동네에서는 여기 오면 훌륭하지? 사는 거, 사는 거, 사는 거, 사는 거, 사는 거 애기 키우면 제가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처음, 이 집에서 처음 이게 진짜 필필지, 이게 따르면서 먹는 백김치 맛이 아니라 진짜 무, 무김치 시가만한 맛이에요 여기다가 명이 하나 올리고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먹으면서 침이 나와 너무 맛있어 음, 으음 찍으면서 침 나와 암기 카를 마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냥 만들어 먹어도 그냥 그냥 먹으면 다 맛있었는데 안양으로 일정 없어 혹시 해내야 낀 김치 좀 넣어주세요 으음 진짜 괜히 감추러 먹는다 무새랑? 무새랑, 그냥 먹으려고 참는 말이야 음 아니 금융 오직 계단 아니 여러분, 본인이랑 저랑 연애하고 처음부터 삼겹살 먹을 수도 있거든요? 만난 지 한 달 안 됐을 때 제가 어제 마늘 엄청 먹었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늘을 왕창 먹더라고. 마늘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겠어, 오늘? 이랬어. 근데 그때 뽀뽀 안 했다? 마늘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가 삼겹살 점심으로 먹고 단대호수로 가서 단대호수 한 바퀴 돌았어요, 저녁에. 나 다 기억해.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왜냐면 단대호수 밤에 걸으면 난 사상했거든. 첫 뽀뽀를 하게 될까? 내가 먼저 할까 볼 뽀뽀를? 한 바퀴 돌 또한 고민을 못 했어, 결국. 안전기 검사는 있거든. 나는 사랑에 핀다는 교회 있는데 안 피더라. 눈치 없는 놈. 가사가 왜 이렇게 오늘 그때 이후로 처음 데이트한 느낌이 들지? 그때처럼? 처음 데이트한 거 맞아? 응, 잘 먹었다. 이거 피어난 샹리. 너무 신나. 아, 모델라가 모델라. 응. 여러분 돈이 머리 긴 거 어떠세요? 거기 앉으니까 우리 옛날 때 맨날 이 자리에 앉았잖아. 얼굴 진짜 방식해졌다. 하하하하하하하 지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예쁘다. 숟가락 바꾸고 싶어 숟가락 바꿀래? 숟가락 바꿀래? 무슨 요즘에 숟가락 바꾸고 싶어 근데 이거 소리 난다고 싫어할 거 아니야 형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2월 달인가에 입덕 심했을 때 슬램덩크 하러 왔던데 이후로 처음이에요 완전 맛있어 진짜 먹으면 어떡해 우리 슬램덩크 봤던 이후로 처음이야 어? 진짜냐? 응 입덕 심해서 칼을 바꾸고 못 먹어 그냥 옥수수 바꾸고 먹는데 그치? 이제 뭐 입덕 심해서야 응 또 먹고 싶어 재미있게 보고 오겠습니다 또 베로 없으신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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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흡수 치토스 맛이 좀 나는 거 맛있다 흡수 맛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왜 두개 들고 다니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이가 없네 갑자기 증식했어 나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무슨 소리 한게? 나 분명히 하나 들고 나왔어 나 분명히 하나 들고 나왔는데 와 진짜 세상 좋아 옛날에도 있었어 난 처음 봤는데? 있었어도 너무 처음인데? 난 너무 처음이야 이따 밥본이나 먹어 오우 오우 ша우 들어ciu고 있네 엄마 팔 아프겠다 너왜 왜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었어 이진아 엄마 놀러 갔다 왔어 지금 밥 먹고 왔어 밥 먹었어요 안 해줘도 될걸? 똥을 안 넣었어요 오늘 안 넣었어요 아이고 이뻐라 잘 놀고 있네 할머니가 저 병 한번 빼봤다? 자지러지대 아 그럼 이진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진아 엄마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이진아 엄마 보고 싶었어 한 점 아쉬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진아 불꽃 아이스크림 저기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요 아빠 보지 마시고요 이진아 아빠만 줘야겠네 아빠 보지 마시고요 숲속 가게에 빨강 노랑 파랑 아이스크림 셋이 있어요 바로 빨강이 노랑이 파랑이에요 이진아 이거 먹어볼까? 오늘 주인공인데 먹어도 돼 괜찮아요 어느 날 파란 모자를 쓴 배지가 왔어요 동화 돌려줬습니다 진짜? 손보면서 아기가 하나 있지 깐단 재미가 하나 있어 걔가 누구냐 하면 이진이라고 해 이진인데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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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교 너 학교 싫어해? 벌써 싫어해? 학교 싫어해? 학교 싫어해? 학교 한 발간 했어요 앞을Don Sag are you 사라고 저는 잘 잘 McMalt kir 빨강이 장 청와를 신은 토끼가 왔어요 저 애는 나를 고를거야 빨강이는 토끼가 골라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토끼는 노랑이랑 파랑이 둘 만 골랐어요 못된 토끼 그치 이진아 보통 빨간색이 제일 맛없어 왜? 빨간색이 맛있어 빨간색이 맛있지 라즈베리맛 딸기맛 파랑색이 무슨 맛이 있어 그래 딸기맛이랑 라즈베리맛이랑 다 빨간색 심지어 빨강이는 그냥 안팔리고 끝났어 빨강이는 없었어 이진아 여기 봐 이진아 할아버지야 이진아 엄마 할아버지야 넌 증정하나보지? 그래 이지 응 누구야? 누구야? 어? 맛있겠다 빨리 좋아할 것 같은데 검증된 맛이 좀 모르죠 맞아 여기다가 물을 깔을까? 망을? 망 안해도 되지? 네 안해도 돼 아무것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양념국이라서 불고기처럼 그냥 거기서 먹을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 그거는 수향이라는 건데 향만 가지고 밥 먹겠다 괜찮고 여기 애벌레있다 애벌레 애벌레 사진들 찍어줘 이거 커지고 커다란 수박이 커다란 수박이 20만원에 됐어요 20만원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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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저번에 아 뭐야 수박을 누가 먹었어 아기가 먹는다 커다란 수박 끝 유진이 한입 주세요 아 사자 아 아 어떤 사리야? 수박 사려고 어떤 사리야? 아까 사왔어 서비스도 주셨어 아마 오래 안 잘 거야 이 시간 동안 좀 이따 밥 먹겠지 하나씩 잘라서 나눠 먹자 도넛이야? 어 이거는 밤 크림이라고 했던 거 밤 크림? 밤에 먹는 크림이야? 네? 아 재밌다 밤 크림 밤에 먹는 크림 똑똑하다 이건 사과 딱 모양이 사과야 고구마잖아 고구마가 버젓이 있는데 고구마 버젓이 있잖아 이런 입 이런 입 사과 같잖아 딱 봐도 사과 고구마 옥수수야 응? 그럼 이건 뭐야 이게 고구마인데 그게 고구마 아이씨 이거 옥수수야 옥수수 그래 뭐야 둘 다 틀렸잖아 아이 사과야 먹어봐 무슨 사과야 사과는 아니지 네 오 오 그건 고구마 맞네 사과수수 일단 이건 녹두 녹두 녹두를 누가 넣어놨어 그건 뭐야 녹차지 녹차 녹두를 누가 녹차 녹두 되게 신박하다 녹두 녹둑밥 한번 만들어볼까 누가 먹어 녹두 잔도 아니고 야 이진이 아빠 못먹는 거야 이진이 아빠 한입 주고 올게 옥수수 요거 요거 옥수수 요거 요거 짠 어디 볼래 음 옥수수 자는데 내려놓으면 맛있다 맛있다 아우 달다 이게 녹두장구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녹두 맛이래 전병준 녹두장구 음 되게 도넛이 쫄깃쫄깃한 스타일이야 맛있다 맛있다 우리 맨날 가서 이거 못 봤어 근데 안 달다 안 달다 응 응 으음 으음 e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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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저녁 좀 먹자 숙모야. 거의 뭐 짐을 옮겨가지고 집에 와서 짐 정리를 지금까지 했어요. 설거지할게요. 설거지할 것도 쌓여있고 빨래도 쌓여있고 그렇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잘 먹었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말 있었거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말 있었거든? 맛있어. 맛있어. 이거 빵 진짜 맛있어. 안양으로 이사 갈까요? 안양에서 만나요? 안양에서 만나요? 안양으로 이사가 더 재밌지 않아요? 안양으로 이사 오기 더 재미있으세요? 여기가 더 재미있으세요? 똑같으세요? 영원히 다 재밌다고요? 아무튼 이번에 안양 가고 나서 진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안양에 다시 이사를 가면 부모님들이 봐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리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살짝 고민을 아주 조금 했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사 가잖아요? 이제 슬슬 알아봐야죠. 제가 완전 좋아하는 맘모습빵. 저는 맘모습빵을 좋아해요. 왜?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그 맘모습빵을 이걸 꼭 잘라서 넙적한 그릇에 담아놨어. 그럼 그거를 맨날 먹었거든. 깍고 갔다 와서 하나씩 집어먹었거든.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과일 수박 썰어있듯이. 어 그렇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진이가 그래도 우리 밥 먹을 시간을 주네. 이진이 얌전한 편이라니까. 왜? 그냥 방까지 물러서 달래주다 놓고. 이거 안에 지금 보터크림 너무 맛있는데? 안양 갈 때만 사와야겠다. 그래야겠다. 난 솔직히 애에서. 친정엄마 아빠가 봐주는 달콤함을 맛봐 버렸어. 이미 봐버렸어? 응.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너 애 낳으면 막상 엄마 아빠 집 옆으로 이사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 이랬어. 응. 엄마 아빠가 봐주니까 마음이 편한 게 있더라고. 오빠도 어머니 아버지인데 그럴 걸? 귀여운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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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었어? 엄마한테 손 들어 보세요. 안녕히 가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